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민선 8기 청년 주요 역점 사업인 청년 사다리와 청년 개비어, 청년 노동자 통장,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 현재 도공공기관에서 분산 추진 중인 청년 사업이 통합 추진됩니다. 특히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름을 바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청년 사업을 총괄하게 됐습니다.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지하주택회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 등 총 7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.